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막걸리 및기, 떡 만들기를 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음식문화 중에서도 몸의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한 특별점입니다. 배추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배추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배추김치를 좋아해요. 배추김치, 송각김치, 포기김치, 나는 배추김치를 좋아해요. 그럼 송각김치 좋아합니다. 포김치랑 김치. 배추김치를 좋아해요. 배추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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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